오랜만에 게임을 해보는군요 동접 3천명 넘어가는데 아이고 화면 안 바꿨구나 미안 나 서버에 힘있나? 없네 그러고보니까 오늘 그 이세돌 기사라고 하나? 바둑두는 그 분 이겼다면서요 난 뭐 바둑을 볼 줄 몰라가지고 경계를 보진 않았는데 어? 호구식이 있네? 대존요가 있다면서요? 상금은 날아가도 대존요가 있다면서요? 어우 많은데? 야 장난은이야 여기 쩔어 어허 어 나이스 자주 개꿀 자주프다 야 자주프 잡아야돼 자주프 잡아야돼 나이스 그 흠 한대 맞고 자주프 잡은거면은 개이득이죠 뭐 이정도는 맞아줄만한거였어 소위를 잡았으면은 뭐 저쪽에 자주프의 가장 큰 화력중 하나를 없앴다는건데 이정도는 감지덕지지 아 앗 빅사리이씨 이녀석 저기요 야파님 제가 봤을때 그건 아닌거 같소만 시원하게 뚫었어 나이스 김시원하구만 근데 우리편도 같이 가줘야되는데 이왕이럴거면 끝 나이스 주퍼명중률이 떨어졌습니다 주퍼명중률이 떨어졌습니다 괜찮아 살다보면 떨어질데도 있는 법이지 이거 빨리 밀어야되는데 야 우리 저격수들아 좀 흠 에헤이 우리 뒤에 구축들 뭐하니 어어 나이스 자주 뭐 이세돌 그분에 관련된거면 일단 뭐 사람이 기계를 한번 이겼다는데 엄청나는 의미를 둬야되지않을까요 시진팸 주석님 초콜렛 감사합니다 뭐요 앙 오 잘맞는데 오늘 스읍 나린가 그래 뭐 cpu 천몇개 썼다면서요 걔가 숨어있나 본데 스읍 스읍 근데 게임이 이거는 그냥 점령으로 끝내 아 뭐 끝내겠는데 위험한데 나이스 이오 오오오오오오 역시 보구식 굉장한 예습이야 아 역시 보구식 굉장한 예습이야 아하 아 역시 호구식 굉장한 예색이야 음 역시 호구스럽구만 좋은 의미로 호구입니다 역시 호구식 개사기라는 뜻이지 얄루 엄마 아! 아 야 너 자꾸 내 때려 이씨 오만거 다 나간다잉 건방진야루 호크 야 이거 근데 질수도 있겠다 나 지금 다 나갔는데 아아 아아 큰일났네 괴도를 고쳤습니다 안보이는뎁쇼 일단 뭐 숨어야지 어쩌겠어 야 우리 헤비들아 좀 아 딸피구나 먹으면 어쩔수 없지 아 적파괴 확인 적파괴 확인 근데 나도 파괴될거 같다 구축님들 좀 오시죠 뭐허허 위험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티가 한마리가 안보이는데 뭐 내 뒤암어 아군들이 잡아줄수 있으니 아 아 근데 내가 빼도박 이거 못 움직인다 우리 구축피가 몇이지 야 좀 오세요 구축님 멍때리지말고 멍때리지말고 뭐하냐 쟤 저게 사람인가 싶다 쟤 알파고 아니야 저거 수상한데 아직 학습이 덜 된거 같은데 좀 배아야겠는데 좀 배아야겠는데 저거 알파고 엔케이투 아니에요 저거 쟨 또 왜 뭐 안피야 그래 아 각 안나오네 야 225 딜 진짜 쩔어 그냥 점령해도 되겠는데 이정도면 아 난 점령할래요 아 안전방으로 게임해야겠다 니들 그러다가 진다 호구식이 만만해보이지 호구식한테 다 죽을수도 있어요 저거 할줄 아노 호구식 유저라면 말이지 호구식 이녀석 호구식을 물러보잖아 어 자주프다 저기있네 뭐 저는 안전방으로 게임을 해야겠네요 모드? 아 귀찮아서 안깔았어 서버앤만 있으면 돼요 서버앤도 귀찮아서 오쒸 뭐야 뭐가 지나가는데 이녀석 아 엔진 나갔어 아 느려 엔진이 나갔어요 뭐 일단 이겼네요 이어가 딜을 엄청 잘한거 같은데 이어가 딜을 엄청 잘한거 같은데 이어가 딜을 엄청 잘한거 같은데 이어 딜이 기대되네요 뭐야 첫판부터 마스터 질이요? 이어가 딜이 기대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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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가 딜이 기대되네요